세집이 이상하니까 진짜 좋다. 세집이니까 진짜 튼튼하겠지? 근데 열쇠를 어디다 놔둬라? 뭐야! 뭐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디야 이거? 누구세요? 저는 아랫집 사는 왕예민이라는 사람인데요. 근데 무슨 일로? 아저씨 방금 여기서 꽹과리 쳤죠? 네? 방금 꽹과리 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제가 너무 흥겹게 잠을 깼어요. 아니 안 쳤어요. 깽과리 쳤잖아요 지금. 안 쳤다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공전을 몇 개 떨었잖아요. 아 쳤잖아요! 아 부탁 좀 드리겠어요. 방금 좀 자야 되거든요. 아 예. 아 내가 뭐 얼마나 싱겁겠다고 답답하네 진짜. 아휴... 뭐야 어디야? 어디야? 뭔 소리야? 아 잠깐만 어디야? 어디야? 뭔 소리야? 아저씨 방금 위에서 배꼬동 소리가 났어요. 네? 아저씨 배 들어와요? 아 무슨 배가 있어요. 아니 아파트 12층에 어떻게 배가 들어와? 아 배가 없다고요. 아 버스 타고 다녀요 배 타고 다니지 말고.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이제 본색을 드러내주는구만. 네? 습관이네 습관이야. 아 그게 아니라 당신이 날 미치게 만들니까 내가 뛰는 거 아니야. 당신이 뛰니까 내가 미치게 만드는 거 아니야. 아 싸우다. 아 모르겠다 진짜. 아우. 저기요. 아 예. 저는 위층에서 하는 노 민폐라고 하는데요. 아 예 근데 무슨 일로? 저 때문에 싸우시는거죠. 야 아니에요. 꼭 그래요. 아 제가 요즘에 무리를 내서 그런지 여기 여드름이 났더라고요. 네. 이렇게 틱 짜는데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어요. 근데요? 많이 시끄러우셨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나도 안되겠어. 얼마나 시끄러웠을까. 아니 시끄러웠어. 아니 시끄럽다고요. 정말요? 네. 난리난리. 나만 난리. 자 여기서 코 좀 풀고 갈게요. 네. 아 아저씨 뭐하세요? 콧불면 시끄럽잖아요. 아. 계속 그냥 들어가세요. 조용히 들어가세요. 아주 신경불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묶을 뻔했어요. 네. 아 저사람이랑 싸웠더니 목마르네 진짜. 다 먹었잖아.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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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방금 위에서 트랜스포머 변신하는 소리가 났어요. 아 여기 트랜스포머 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에어 언덕걸로 트랜스포머를 키우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런게 어딨어요. 아 여기 있네 트랜스포머. 아 이거 그냥 텐이래요 텐. 나한테 걸릴까봐 변신시켜 놓은 거 아니야. 나 내려가면 이게 쭉 업티어스크라임. 주인님 여기서 뛰면 됩니까? 아 아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우 뛰니까 좋은데 같이 뛰어요 같이. 같이 뛰어요. 이제 본색을 드러내 주시는구만. 어젯밤 12시에 뛰었던 것처럼. 아 진짜. 이봐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뛰는데 한계는 없어요? não. 아 여기ните såâte 한계가 있어요. 저기요 저 때문에 싸우시는 거죠. 아 왜 또 오셨어요? 제가 요즘 집에 있는데 누가 제 욕을 하는지 귀가 많이 간지럽더라구요. 그래서 귀를 막 흐볐더니 많이 시끄러우셨죠? 아 시끄러웠어요! 아 시끄러워! 딱 두판의 소리가 들려요? 북한군이 몰려오고 있나봐요! 당신이니까 당신한테는 인거 같아요! 죄송해요! 괜찮았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뭔데!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뭔데! 어? 뭔데!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시끄러워서 샤워를 못하겠잖아! 아저씨 누구세요? 나는 옆동사는 장걸이라고 하는데 어? 시끄러워서 샤워를 못하겠어! 아 뭐 그것 때문에 옆동에서 와요! 아 그러고 시끄러우거나 샤워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시끄러우니까 샤워를 못하자니까 너 할 수 있겠어? 아 왜 못해요! 해봐 여기서 해봐! 시끄러워서 샤워해봐 해봐! 못하죠! 왜 못해? 아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부끄러워서 샤워를 못하는 거 아니야! 아 그게 아니야!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겨줬으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부끄러워서 샤워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쳐다봐서 깽가리를 치고 있지! 아니 깽가리를 안쳤다고요! 깽가리 쳤잖아! 아 조용하니까 가세요! 가세요! 가세니까 이것 좀 빌려줘봐! 뭐요? 트레스포머 타고 가게